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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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한미 국제전 10회전 경기의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콩 강남지구관 소속 유시 2kg 500원 한국 라이징 챔피언 김아영 홍콩 강남지구관 소속 유시 2kg 300원 중국 라이징 챔피언 홍콩 강남지구관 소속 유시 김채봉, 유시 정태우, 유시 최춘구, 유시 김채근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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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